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투개표 제도 개선안에 가장 언론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우리는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전면 수개표가 결국은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가 이미 계획한 후보별 득표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조작에 맞춰가지고 사전에 준비된 위조투표지를 행랑식 투표함에 집어넣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세는 것이 전면 수개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대만식은 진짜 손개표인 거죠 수개표지만 선관위는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은 모르겠고 그냥 세는 것은 세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 분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름 적어가지고 선관위가 말하는 전면 수개표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것하고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 선거관리비원회가 가짜 투표지를 셀을 의도를 확연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12월 27일 날 선관위 발표 전면 수개표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분이 말씀합니다. 제야 제이님이 여러분들 아주 긴 글을 보내주신다 요약을 했습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제시한 수개표는 진정한 의미의 수개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의 도구로 밝혀진 인쇄 날인을 이용해서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든 가짜 사전투표제 일명 위조 사전투표제에 대해 수개표를 실시해도 가짜를 구별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주는 요식행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꼭 같은 일이 2020년도 4.15 총선과 관련된 재검표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치워 가지고 지역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것을 대법원의 이름들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가짜표를 한 장씩 샌 겁니다. 재검표라는 것이. 꼭 같은 일을 전국에 다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쇄 날인을 폐지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이 자기 이름이 새겨진 4인 자기 개인 도장으로 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변경해야 됩니다. 위조 투표지. 새지 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가 수개표라는 것이 뭐냐. 위조 투표지를 새겠다는 겁니다. 재야 제2님과 제 이야기는 정확하게 일치 안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그냥 사전투표 끝난 다음에 미리 준비된 위조 투표지를 행랑식에 쑤셔 넣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 개표에서 들고 와 가지고 우우 쏴서 개함시켜 가지고 투표지 물리기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수개표한다는 겁니다. 인쇄 날인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거부할 경우에는 부정선거를 시도하는 숨은 의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정선거에서 조작은 지금까지 두 가지 유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하고 거의 일치한 내용입니다. 부정선거에서의 조작은 온라인 전산 득표일 조작과 오프라인 실물 투표지 조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온라인 전산 득표일 조작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전자개표 시스템, 개수기 등에 의해서 온라인상에서 주로 수치를 조작하는 절차와 결과를 가리킵니다. 뒤에 그신 후자의 오프라인 실물 투표지 조작은 계획된 온라인 득표일 조작에 맞추어서 위조 사전투표지를 제조하고 이것을 표 바꾸치기에 넣은 다음 이 가짜 사전투표함을 개표장에 반입하는 절차와 결과를 가리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착하게 일치한 내용을 제이아제이님이 체계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이아제이님의 의견을 드린 겁니다. 다 통과를 해가지고 사전투표함을 개표장으로 들고 와가지고 개암하고 전자투표 분리기 돌리고 그다음에 수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대하게 지적합니다. 인쇄 날인이란 무엇인가 사인과 청인이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서는 사전투표지의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사인을 찍으란 사인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관리관은 날인 안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사인 사인으로 사전투표지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공직선거법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쇄 날인으로 다 탈바꿈시켜 가지고 지금까지는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계속해서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한 번만 되는 부정선거 다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삼키는데 상관이 이런 인간들이 양보하겠습니까 양보 안 합니다. 그 인간들은 지금 결사적일 겁니다. 딱 한 번만 입원 한 번만 뭡니까 국힘당의 특별위원회 이런들 위원들을 속여 가지고 그냥 입원 한 번만 조작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그냥 날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8조 3항에서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에 대신하여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규칙입니다. 모법은 158조 3항은 여러분들 상위 규정이고 하위를 선관위가 바꿔버린 겁니다. 인쇄 날인으로 모든 상위법이 여러분들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하기 위해서 선관위 인간들이 어떤 짓을 해 왔는지 제83조 3항의 관리규칙 관리규칙 저거가 규칙을 만들어서 인쇄 날인을 한 겁니다. 사인 날인 대신하여 인쇄 날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쇄하고 날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쇄는 찍어내는 것이고 날인은 찍는 겁니다. 인쇄 날이란 용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한 겁니다. 인쇄 날인이란 용원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쇄는 인쇄고 날인은 날인인 겁니다. 인쇄는 여러분들 대량으로 찍는 것이고 날인은 한 장 한 장 찍는 겁니다. 여기서 인쇄 날인이란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의 이미지를 선거관리위 내 선거시스템의 서버에 실어놓고 사전투표지 발급기와 사전투표 에 출력하는 경우 서버에 사인의 이미지를 불러와서 사인투표지의 날인 안에 이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인쇄를 하는 거죠. 본인이 찍는 게 아닌 겁니다. 혼란스러운 것을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 불러가지고 뭡니까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수 안에서 할 수 있고 투표수 밖에서도 서버는 항상 있으니까 뭘 말하는지는 불러다가 있는데 수백장 수천장을 찍을 수 인쇄 날인의 원래 대상은 사전투표 관리관의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 사인의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 관리관 청인 뭐뭐뭐 선거구 사전투표 관리관의 이미지를 오용해 오고 있습니다. 원래 자기 이름을 자기 이름의 도장을 찍으라 했는데 이 인간들이 이름은 그냥 빼버리고 어느 어느 선거구 사전투표 관리관의 청인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 날인이란 사전투표 관리관의 투표지에 자기의 도장으로 직접 날인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서버에 올려놓은 청인의 이미지를 사전투표지 발급기가 불러와서 날인하여 투표지를 발급해 주는 간접 날인 방식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의한 인쇄 날인은 오프라인 실물투표지 조작을 실시하기 위한 부정선거의 도구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입니다. 가짜 사전투표지에 인쇄 날인을 통해 사전투표 관리관의 청인의 이미지를 훔쳐와서 투표지에 날인하고 이 가짜 사전투표지가 투표하면서 표 바꾸치가 되어 가짜 사전투표 합의 개포장이 반입되면 수개표를 실시해도 투표지가 가짜라는 것을 밝게 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수개표는 가짜 사전투표지를 진짜로 둔갑시켜주는 요식행위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부의 관리규칙을 벤조해 가지고 인쇄 날인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인쇄 날인이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쇄하는 것은 인쇄하는 것이고 날인하는 것은 날인하는 것이죠. 날인은 직접 찍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지금 아킬레스 건이 바로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파일을 써야 되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